한글자막 by 한효정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하시니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관원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과 이익심을 따라 가족을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는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은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를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두 번째로 내려놓은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대상들이 쓸모없다는 거 아닙니다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소중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예때로 두 번째로 위치해 놓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모른 척 하시지 않은구나 갚아주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한 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을 내어놓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신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 회복되는데 당신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당신이 헌신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고 쓰임받는 그런 경험이, 기억이, 그런 삶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